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벤쿠버 신규분양 퀸 서수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벤쿠버 신규분양 총정리 강의 21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이라이즈 콘도와 로라이즈 콘도 어떤 게 더 좋았나요?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의 답은 Yes, No, O, X 이런 건 없고요. 단지 여러분이 부동산 구매를 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이게 실거주인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 목적이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실거주라고 하면 내가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먼저 첫 번째로 위치, 두 번째 건물 규모나 사이즈, 세 번째 상가 리테일 편의성, 네 번째 가격과 사이즈, 다섯 번째 공용시설 및 관리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관점 이 여섯 가지 목록에 따라서 나눠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입니다. 보통 시에서 도시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스카이 트레인 이런 헛을 중심으로 한 반경 400에서 500미터 이내에 하이라이즈 콘도를 올릴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서 한 800미터 안쪽에는 이제 로라이즈, 여기서 벗어나면 타운하우스, 그리고 더 벗어나면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헛을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이제 개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트레인역 대중교통 그 헛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확실히 장점이 있고요. 하이라이즈는 보통 걸어서 한 7분에서 8분 이내 그리고 이제 로라이즈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15분 그리고 타운하우스는 15분 더 넘어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 중에서 이제 하이라이즈 콘도를 아주 조용하고 경치가 좋은 그런 단독주택 촌에서 찾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 두 번째 우리 건물 규모와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먼저 하이라이즈는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내에 세대가 많아요. 보통 한 200에서 3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건물 안에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금 부산한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특히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이라이즈의 원베드나 스튜디오나 이런 식으로 좀 작은 유닛들을 구매하시는 걸 선호하시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렌탈에 좀 좋으니까 그래서 렌터들도 있고 테넌트들도 있고 홈 오너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부산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사용이나 그리고 주차 공간 이런 문제를 해봤을 때 조금 불편하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개인주의적이고 편리함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런 집입니다. 반대로 로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목조예요. 그래서 목조로 보통 6층짜리를 짓고요. 이런 경우에는 건물 내에 세대가 한 100세대 정도 들어갑니다. 실거지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상가 리테일 편리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카이 트레인이나 허블 중심으로 그 허블 근처에는 상가도 많고 뭐 리테일도 많고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그로스어스토어 이런 것들이 있죠. 큰 인터섹션, 교차로에 포진해 있는 그런 하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밑에 1층에 상가 리테일 건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보통 레지덴셜만 있는 이제 하이라이즈 콘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라이즈 콘도는 위치상 생각해보시면 조금 더 상가나 리테일에 더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로라이즈가 편리하지 않으냐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거리상으로 10분 이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라이즈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다. 그래서 조금 덜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가격과 사이즈입니다. 같은 가격이라고 했을 때 하이라이즈 콘도가 더 사이즈가 작습니다. 요즘 하는 분양 같은 경우에는 원베드 콘도가 500이 채 안 돼요. 430, 450 이런 식으로 좀 작아졌거든요. 반대로 로라이즈 콘도는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조금 더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그래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로라이즈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하이라이즈는 이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층일수록 더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특히나 건물의 한 방향 중에서 뷰가 막히지 않고 뚫린 그런 유닛들이 있어요. 그래서 뷰가 안 막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프리미엄을 받고 사고 팝니다. 어떤 고객분들께서는 저 높이 올라가는 거 싫어요. 저 낮은 층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이라이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더 공간감이 생겨요. 특히나 이제 뷰가 있는 경우에는 더 공간이 탁 트여가지고 공간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프라이빗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즈 구매하시는 고객분들 높은 층의 장점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목조 6층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층이 사실 가장 저렴합니다. 층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1층과 6층이 가장 가격이 비싼데요. 1층이 가격이 비싼 이유는 아무래도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층도 꽤 가격이 나가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 공용시설 및 관리비입니다. 하이라이즈 콘도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의 세대가 많다 보니까 이 안에 다양한 어메니티 시설을 넣었어요. 따라서 이 어메니티 뭐 짐이나 스터디, 라운지, 키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공용시설들을 즐기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관리비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로라이즈 콘도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에 사실 어메니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신 이 덕분에 관리비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관리비를 더 내면서 이런 시설들을 누릴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즈에서 공용시설이 적은 걸 찾기는 어렵고요. 로라이즈에서 공용시설이 많은 걸 찾기 또한 어렵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뭐가 더 좋으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지금까지 히스토리컬링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이라이즈 콘도가 로라이즈 콘도보다 조금 더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즈 콘도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실거주, 내가 부동산, 부동산도 집값 오르는 곳 사실 중요하지만 내가 들어가서 정말 좀 넓은 공간에서 좀 사람답게 좋은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로라이즈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동네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건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아웃라이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벤쿠버 신규분양 총정리 강의 21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하이라이즈 콘도를 구매하실지 로라이즈 콘도를 구매하실지 결정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